오 뭐야 삼겹살 굽을 수 있는거 이거 뽑아서 삼겹살 이거 뽑고 삼겹살 뽑아야 굽어주는건가 원래 삼겹살을 안넣어요 삼겹살을 안내는데 특별히 이벤트성으로 차돌박이요? 자 그러면 이제 라면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70까지 일단은 눕혀야 되니까 뒤를 잡아야 돼 그렇지 눕혀 그렇지 딱! 그렇지 오케이 좀 확실하게 해놓을게 여기를 잡아서 놔! 놔! 그렇지 아주 완벽해 가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배고팠어요 이렇게 사람이 배고프면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? 자 넘겨 그렇지 아 제대로 올렸는데 위에 뒤가 예뻐 잡아서 올려 그렇지 완벽한 탑이다 잡아 들어 가지고 와 좋은 말 할 때 가지고 와 돌려 태득이 쳐 앞으로 앞으로 쳐야지 뒤를 잡아서 자 너까지 와라 배고프다 자 너 햇반 나와라 햇반 제발 오 그렇다 제발 가자 바로 아 아 이건 안 올라오던데요 이거 오 가자 제발 한번에 제발 타 타 타 타 타 으라타타 아 안간다 크네 뭐다 크네 잠깐만 이거를 일단 땡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쉽게 올라갈 거 아니야 맞지 야를 땡기면 자 뭐 보고 왔는지 공개 갑니다 오 7자다 7 70번대 잠깐만 얼큰김치수제비 아니면 여기 여러분들 그거거든요 소고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도시락 그 다음에 요거 마이채 그 다음에 시리얼 칸초 자 70번대 제일 좋은 거 났다 라면이 몇몸이야 워셜이도 괜찮다 왜냐 내 차에 지금 워셜이 없다 80이잖아요 네? 아 80번이에요? 네 아 여기까지네 여기 누구랑 팝콘도 있어요 음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5번인가 3번 5번인 것 같은데 75 75 오징어 예? 마이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뽑아보자 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응 한번 더 빼내봐 들어 들어 그렇지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빨리 가는 거야 배고파 죽는다는 거야 응 오케이 이건 나올 것 같은데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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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아 아 힘 잘 받았는데 인정 나이스 라면 라면 둘 셋 70번 아 70 아 아 아 아 라면 먹고 싶은데 지금 야 이거 요거 두개 다 뽑아봐야겠다 이거는 한번 제발 그렇지 좋아 앞으로 끌어내 그렇지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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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자 요쪽으로 영 차 오 잡아야 돼 한번 땡겨야 돼 땡겨야 돼 땡겨 그렇지 오 나이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어 아 오케이 탑이야 다 경험이야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이제 너 일로와 저거 상하모토 나갔다고 자 들어 네 오케이 좋았어 됐어 끝났어 끝났어 자 탑이야 모든 건 다 탑이야 그래 자 걸었어 이거는 무조건 올라오지 걸었어 걸었어 이제 안 빠지잖아 옆구도 안 빠져요 이제는 안 빠진다 이거야 그 때 말고는 안 해봤어 돌려 돌려 그렇지 자 돌려서 예 아니 사장님 오늘 뭐 저한테 뽁 뽑으려고 하셨습니까 예 잘하면 안 됩니까 사장님 예 아니 뽁 뽑으려고 하셨습니까 사장님 사장님 아 아 제 옆에 갔다 아깝다 두개 하는 건데 네 네 아 괜히 속쓰기 안에서 들려 써봐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시간이 없어 거기 쪽에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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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없네 네 오케이 됐어 하나 둘 셋 76 아 아 아 잠깐만 여기 라면판에 지금 3만원 넣었는데 저 4천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밥을 저기서 먹을 수 있었는데 어 잘못된 거 아니다 이거 얼른 일하자 아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어 찌르라고 밑으로 찌르라고 고개 대푼네 자 들어가자 한 개 더 뽑아야 된다 지금 지금 라면에 밥 말아 먹고 싶다 자 햇반 가자 햇반 햇반아 가자 햇반아 자 햇반 아이가 자 하나 둘 셋 용 차 용 차 좋았어 아이고 81분인데요 오징어 아 맛있는 거 보고 오셨네 사장님 필요 없는 것만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아 스팸이다 아 골조 아프다 지금 밥도 없는데 지금 스팸을 먹게 생겼네 이 놈아 고개가 있으니까 그렇지 됐어 그렇지 걸었다 제대로 걸었다 이건 기회야 바로 가겠는데 오 바로 갈뻔했다 이거 이건 기회야 이건 기회야 이건 기회야 기회야 그렇지 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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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갔다 네? 팔이에요? 팔 아니에요? 팔 아니에요? 너 4번 온 것 같은데? 8번 코카콜라 고기가 나와야지 고기가 파워 들어가 그래 그래 흰파리로 올 수도 있어 이야 터빨리 그래 제대로 잡았다 이거는 진짜 와 이것만 안 나오네 한번 열어봅시다 오케이 자 이거 몇 번 나오는지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해요? 아니면 아닌거죠 예 사 맞죠? 오 뭐였는데? 제가 초기사라 있잖아요 내가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잖아 근데 그 와중에 고기는 아닌데? 네 콧라면 근데 여러분들 이만큼 뽑았거든요 근데 사장님이랑 뒤를 했어 이거 이거 나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라면에 햇반에 고기 먹자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얼큰 수제비 펜 우와 이거 뭐야? 이거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돼지갈비 돼지갈비 아 그거 제 돈으로 그러면 현실하는 건가요?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예예예 아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게 맛있게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오늘 예예예 뽐마카세 뽐마카세 뽐빼방뷰 뽐빼방뷰 그냥 뽀떼 위에 더 흘려면 뽐마카세 뽐마카세 짜증나 낯선 모습이죠 뽐끼방이 느낌 웃고먹고 먹방하고 있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와가지고 해달라는 거 아니야? 아 안 돼요 다른 사람부터 안 돼요 사장님 다음에는 그 마늘 고추도 좀 넣어놔주세요 센스가 없으시네 다음에는 쌈이랑 제대로 와 이 맛나 이거 이 봐보라 꼬마카세 아니 주차장에 사는 사람은 왜 제가 형도 왔다가 자기 사는 어딘지 모르겠어 주차장 위치가 다른데 있었다니까 나 물이에요? 뭐? 뭐 달라고 말을 안 했잖아 물? 콜라 달라 달라고? 콜라 이거 먹어 엉덩이 라면도? 군묵이 나 갈비도 드셔야돼요 네? 아 저 괜찮습니다 이거 많이 안먹어요 웃겨? 웃겨? 아니요 웃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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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겨?